메비우스 점벌기 쉽지 글쎄, 프로토스가 저렇게 많아 그리 쉽지 뭐야? 경고 저그 생체반응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란 재개 뭐야? 땅속에 숨어서 기다렸단건가? 글쎄, 한가지 확실한건 놈들이 성소를 향하고 있다는거지 일이 꼬이는군 동시에 둘을 상대할 순 없을텐데 잘하면 안그래도 될지 몰라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유물을 재단에서 분리하는 동안만 주변을 지켜내면 돼 여기 착륙해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 동안 방어병력을 뚫고 전진하는거야 저그가 프로토스를 밀어붙이는건 시간문제야 최대한 빨리 유물을 손에 넣고 돌아와야 돼 잠시만요 아무튼 적은 수박 프로토스 변륙을 훨씬 넘어섭니다. 자, 우리 계획은 저그가 이 동네를 집어삼키기 전에 먼저 유물을 차지하는 거다. 견고, 기지 쪽으로 프로토스 추적자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호 수신 중 어이, 저 놈! 새로 보여줄 게 있다네. 불검이야. 아주 무지막지한 놈들이지. 자, 스완. 실험을 하기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딱 좋은 기회들. 이놈들이랑 추적자랑 맞붙여보면 알 거라고. 남은 누구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뭐야? 광사람은 준비 완료! 다 좋은 일인가요? 알겠습니다. 천재는 전체 터뜨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험이 부족한 기회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전체 철도 해결하기 위해서 적은 없음으로 병원을 잘 손해볼까요? 그리고 전체 철도 해결하십시오. 자, 도전을 지지 못하십시오. 이 동넌이 부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넌이 부족하십시오. 이 동넌이 부족한 기회를 내리지 못하십시오. 동넌이 부족한 기회를 맞습니다. 경고. 저구병력이 적극 중입니다. 경고. 경고. 목표 1,000명을 다시 공격하십시오. 한폭 시간에 무리하십시오. 수영장은 적극 시간을 찾아들 수 있으면서도 전功을 지는 것 같습니다. 경고indo 후 경고indo는 중과zą 적극 시간을 이용해서 영향을 시작합니다. 경고indo는 이류로 시리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향을 차지할 수 있는 아니었죠. 금방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류로 이류로 제공할 수 있으며, 욕рал 상태를 리위하는 거를 지 portrait. 지금 마침을 전체할 수 있는 방향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목요리의 곰동을 공격하는 곳이 직접 날띠く 곳이 있어요! 굴카로 기업을 포함해서 공격받아야 합니다. 공격받아야 합니다. 공격받아야 합니다. 공격받아야 합니다. 고수소가 사는 시간에 bol불되기 때문에 승인에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전웅이 있는 데 먹으면, 경고가 그쪽으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공격력이 있으므로 주소가 없어진 대략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원을 정리해 주십시오. 전원을 이용해 전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포기하면서 전원을 적용한 것들은 적용을 합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ㄷㄷ 슬픈 보석 건물 완성! 과연 가위를 지켜세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표 1, 2대. 모둑마래요. 승리가 그랬어. 남은 누구니? 오늘 딱 떨렸어. 그렇게 하죠. 시도. 어우. 시간난리바이트. 한번 풀어봐. 계속해서. 오. 오. 출동점. 쏙. 언제든 좋습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아시 Cry. 스파커가 빈대가 잖을 수 있게 점심할 안료구역입니다. 1 MO ediyorum입니다. 마 elbows. 여기까지 네이버 경고... 목표 3. 경고 – 쇼핑과 공격을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경고가 이 도움을 받았으니 아래에 도움을 받았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조라! 이건 뭐예요?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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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못살겠지? 육무를 가져올 사람들을 보냈네! 한 일은 끝났다!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당신 실력을 잊고 있었군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거야 계열이 갔나? 계열이 갔나?